아무래도 차이부 뽑히는 거 못 볼 것 같아서 그럼 저기 수지 씨 밥 먹고 가요 여주 먹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 만져볼래요? 표면이 되게 특이하네요 향도 알싸하고 맛도 씁쓸해서 비터멜론이라고도 불러요 너무 써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추처럼 너무 맵지도 않고 독특해서 가끔 생각나는 맛이에요 한 번 먹어볼래요? 가운데에 여주꽃 있고요 왼쪽에 향채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에 찾아갑니다 delicious life olive 슬리프